지금 대한민국의 국정현안 중 최대의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분야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안보여서는 역시 북한의 비핵화가 중대하고요. 국내적으로는 당장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이 저로서는 심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본연의 판단하기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국정현안은 조국입니다. 조국 블랙홀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현안을 빨려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까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온통 조국 장관에 대한 부족설성 또 조국 장관이 있는 한 대한민국 국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민심이 듣고 있습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정부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보에서의 피해 과완성 그리고 국민의 민생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다른 민생 문제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국정을 통화해야 되실 위책이시죠?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조국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국정이 필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심이 갈라지고 민심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러한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당연히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해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책임이 있으십니다. 총리께서는. 네, 늘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북회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회담이 성공으로 가느냐 실패로 가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 회담이 실패할 경우가 어떤 경우로 보십니까? 회담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단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데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드린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핵 폐기를 위한 미북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를 상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네,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총리가 이렇고 저렇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북회담이 결렬이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북핵이 폐기가 아닌 동결로 가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의 비핵화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북한과 미국은 하노이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실무회담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매우 심각한 또는 진중한 탐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 총리께서 대정보 질무에서 답변하시기를 북핵은 동결이 아니라 폐기가 돼야 된다라는 답변을 분명하셨습니다. 네, 최종적인 목표는 폐기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화는 없으시죠? 물론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회담은 실패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번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폐기가 되지 않을 경우나 북핵이 폐기, 유사시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문재인 정부의 플랜 B는 있습니까?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옳지가 않고요. 또 폐기냐 동결이냐 둘 중에 하나뿐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북한 핵을 우리 국민들이 계속 안고 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상당한 정도까지 진전되면 또 그다음 단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단계적, 동시적 진행의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있는 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계속. 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플랜 B가 없다고 총님께서 답변 과정 속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지 얘는 확고한 의지도,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 측과 대화하고 있고 또 미국 또한 그 대화에 함께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비핵화 협상을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남북한과 미국 모두 완벽한 비핵화에 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미북 간의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문재인 정부의 플랜 B는 무엇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책을 국민들에게 얘기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것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계속 북핵 위협의 불안감에 떨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당장 북한과 미국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실무 접촉이 성공하도록 기원하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 회담이 반드시 성공되어야 됩니다. 본의원도 바라고 온 국민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패를 할 경우에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이번 북미회담이 성공하길 바라신다 그랬으니까요. 성공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돼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대책도 없는 정보로 간주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미 분담과 관련돼서 인상을 요구하고 있죠? 전략자산 정제비용 등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을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네. 한 번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목의 추가는 SMA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돼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략자산 정제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핵 폐기를 하는 지금 이러한 우리의 노력 또 미국 간의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는 한국형 핵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 그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하고 의지에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어떠한 종류의 핵의 반입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하시는 답변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다 라는 말씀하고 똑같이 드립니다. 자꾸 그렇게 단정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니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미 회담이 성공하길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 건 북미 특별대표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고 미국의회 조사국 이번 달 6월 보고서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방부 소속의 연관급 장교들이 학술 논문지에다가 이제 한미일이 핵을 공유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북한의 핵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럴 경우에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한 끝에 나오는 제안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건 특별대표의 그 발언은 북한의 비역화를 촉구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었다고 설명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 국방부 산하의 연관급 장교들의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현직 군인들 일부 가운데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미국에서도 이러한 걱정을 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 정부는 오로지 북한 바라기만 하고 북한 김정은의 선의에만 의존하고 있는 정부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그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유엔에서 행한 연설 내용 아십니까. 네요. 일주의 신문 통해서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하문하고 싶으신 걸 물어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이제 글로벌리즘은 종교에 가깝다. 내셔널리즘으로 가야 된다 국가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한미가 담겨있다고 저는 보는데 한미동맹을 포함해서 주한미군 문제 심지어는 안보까지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네 자국중심주의의 대두가 하나의 현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한민국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금 더 많은 방위비 증액을 통해서 국방력 증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 정부는 한심하여 그지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볼턴이 7월에 와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돼서 50억 달러 요구하고 같지 않았습니까?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이제 이제 가서 정상회담에 가서 기권한다는 얘기가 무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샀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입니까? 그 전에 정부가 나서서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나와서 그런 노력들을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가서 정상회담에서는 저는 총리 대신에 대통령께서 간다고 해서 무슨 획기적인 일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결국 가서 한다는 얘기가 방위비 분담금 관련돼서 우리가 무기 이렇게 많이 사고 있으니까 좀 적당히 해라 이런 게 오는 거 아닙니까?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는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동맹이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으로 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흐름을 걱정어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보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억지력을 갖추고 한국형 새로운 핵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생각합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